자 안녕하십니까 근본에 34회죠 공룡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하게 되는 정윤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간상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험에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33회 시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원에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서부터 쭉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33회 학개론에서 나왔던 게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긍정령이 26문항, 부정령이 14문항 여기서 긍정령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긍정령 비중이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자료상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게 총 8개의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총론이라는 것을 매개로 강론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총론인데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목자가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시험상에서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특성에서 한 문제 그래서 통상 총론에서는 한 세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기본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네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문항이 나온 게 여기 이제 토지의 정착물 과정에서 동산을 이제 구별할 수 있냐는 문제를 한 번 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식 중인 수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왜 나무를 이제 매매하는 곳을 가게 되면 임시로 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있죠 고정된 거 영구적이 아니라 팔기 전에 잠깐 심어 놓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하나 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류를 냈을 때 토지 분류하고요 주택에 대한 과정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토지 용어를 주로 내는데 올해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에 대한 거를 하나 더 출제를 했다는 게 올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특성은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실 때 일단 개념 분류 그 다음에 특성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의 비중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게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경제론에서는 시험에 대한 목차가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수요 공급 이론 과정 안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세분을 해드린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기초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균형하고요 탄력성은 계산 문제하고 이론하고 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하나 언급이 됐고요 균형에서는 이론하고 계산하고 결국 하나씩 나왔어요 여기서는 계산 논리가 언급이 됐고요 물론 이제 탄력성도 이론도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경제론에서 다섯 문항이 나왔는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네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변동에서는 경기변동에 관련된 이론이 하나 출제가 됐던 거죠 거미지 모형이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거미지 모형이 줄을 이뤘었는데 올해는 거미지 모형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올해 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계산 문제가 두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잘 배우시다 보면 계산 문제 중에서 한 여덟 개에서 열 문항 정도가 나온다 보면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물론 노력하시면 한 반타적 정도까지 다 맞는다고 하면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계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계산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맞고 이거는 내가 나오기만 하면 풀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해 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에서 한 평균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계산 문제도 역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있는데 시장론에 이제 이 시험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론에서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일곱 문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항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평균적으로 한 네 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는 건데 계속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는 그냥 요즘은 추세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로 상해서는 이게 크리스탈러의 그리고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계산 문제죠 이게 하나 이제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언급이 됐었을 때 우리가 상업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이거를 이제 하나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 그 다음에 레일리에 대한 거는 계산 문제로 냈어요 이건 이제 이론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입지론하고 이렇게 묶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 튄앤의 위치지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게 원래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안에 가게 되면요 지대론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세분하게 되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입지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도시 여기 있는 입지론 쪽에서는요 이론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고 끝나면 더 간결할 수 있죠 근데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끝나게 되면 그러면 평균 나오는 게 한 네문항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 떨어지고요 이렇게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다음에 지대 이론에서 하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론 전체에서 하나 나오게 되면 평균 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일곱 문항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지론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농업 입지로는 튀넨의 고립구 이론을 그다음에 공업 입지로는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을 그건 작년에 냈어요 그다음에 상업 입지로는 크리스탈라의 중심 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문항이 나오면 대부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론에서 올해 이렇게 언급이 됐고 이게 기조가 가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문항수가 늘어날 때가 있는데 이번 시험이 아마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는요 평균 한 네 문항 정도가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대한 목차가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공을 한 거죠 정책론에서는 이런 애들을 기조로 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토지 정책 그다음에 주택 정책 그다음에 조세 정책 결국 한문항 용투씨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하나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다가 분류해놨는데 이거는 저기 우리가 총론에 나와 있는 토지 분류상에서도 해도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종류가 주상공록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네 가지가 돼 있는데 그래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유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주택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요즘은 이론에 대한 것보다는요 임대주택, 공공주택 정책에서는 법령에서 기초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상에서 분류한 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에서 두택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거를 구별을 하라고 출제를 했던 거죠 저희가 강의하면서 다 구별을 해드렸던 거고 저희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조세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조세에 관련돼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조세 정책이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주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국세, 지방세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언급이 됐던 거니까 여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가 접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학계론 시험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렇게 내지 않았느냐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론에 대한 것이 한 네문항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기본 용어만 정리를 잘하셔도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학계론의 단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죠 근데 투자론은요 평균 한 6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게 되는데 여기 투자이론은요 부동산 투자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여기가 시험 목차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 투자이론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출제를 했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지렛대효과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냈고요 그 다음에 요 투자이론에서는 주로 투자자들이 접하게 될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야 되는데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됐던 게 뭐냐면요 이 투자 분석 및 기법상에서는 먼저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 분석 기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샘법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그 성격에 대해서 하나 또 출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 승수라고 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간평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본 환원율에 대해서 이번이 두 번째 출제를 한 거죠 자본 환원율에 대해서 근데 원래 환원율을 구하는 1번 지문에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간평상의 방법의 종류를 나열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본 환원율이 이제 종합 환원율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투자론에다가 언급을 해도 또는 간평에서 언급을 해도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간평에서는 여섯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투자론에다가 용어를 명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투자론도요 평균적으로 문항이 여섯 문항 정도가 언급이 돼요 문항이 여섯 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고 그 중에 계산 문제가 평균 한 두 문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 논리상에서 보게 되면요 경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 한 두 문제 정도 그죠? 투자론에서 예를 들어서 여섯 문항 나오면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금융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오면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간평에서 평균 여섯 문항 나오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여기 네 개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우리가 잘 대비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잘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투자론 관계를 처음에 들으시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처음에 들었던 용어에 대해서 들었고 돌았으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는 거를 겁내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이게 반복 학습이거든요 1년 이게 단계 속성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 보시게 되면은 자격증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을 갖고 계시는데 시간의 투자라든가 꾸준함이라든가 이런 게 비례해서 같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그 의욕이 확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가느냐 일반적인 학원에서도요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다수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어디까지나 반복이라는 거 한 번에 이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기본서 강의할 때 다 짚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다 그러면 그런 애들에서 우리가 별표하면은 그거를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이번에 6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중에 계산 문제가 두 개가 언급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이 있죠 금융론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증권 이렇게 해서 시험 목차는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언급이 돼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주택, 금융에 대해서 금융은 모든 게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이 누구냐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한 보증을 써주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이제 또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냈냐면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듀레이션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원금이 균등이니까 대출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는 1억을 빌렸다 그러면 매년 천만 원씩 그죠? 10년 동안 계속 상환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금 회수가 그죠? 상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10년이 만기가 됐을 때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상환 기간은 얘가 더 길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냐를 출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이제 또 출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걸 물어봤어요 원래 이게 잔액 계산하는 거는 잔금 비율이라고도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투자론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활용이 돼요 근데 문항의 구성이 대출 잔액을 구하는 계산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 금융에다가 이번에는 분류를 해서 우리가 구별하는데 이것도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연금의 현가 개수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출 잔액에 대한 계산이 여기서 이제 하나 언급이 됐고요 이게 금융에서 언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쪽에서 이번에 언급이 된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종류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 중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개들에 대한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이걸 하나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째 등장한 거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이게 재작년인가 한 번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또 등장을 한 거죠 법령에 기초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령에 기초해서 ABS라든가 ABCP에 대한 발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건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법령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자료상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법령 정도는 하나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는 만약에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금융론 자체에서는요 이번에 여섯 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이 이제 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금융론에 평균적으로 한 다섯 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올 때가 여섯 문항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론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학생분들이 만약에 힘들었다고 그러면 자산유동 법령이니까 이거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빼놓고 나머지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론 중에 여섯 개 중에서 한 네 개는 무난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안에서도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해사법도 꾸준히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 채권의 가정평균 상환기간 그러니까 상환 방식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기본적인 성격을 물어보는 거는 매년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기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정리를 잘 해두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료가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발 및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은요 시업 목차가 부동산 이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목차는 네 가지인데 이 중에 이용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이 언급이 안 됐다는 거죠 개발이 언급이 안 되고 관리에서 하나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하나 이렇게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평균 한 네 문항 정도가 기본으로 나오던 파트인데 여기서 두 개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 논의 입지론 쪽에 가서 문항 수가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여기 마케팅에서는요 거의 뭐 99%가 마케팅 전략에서 내니까요 근데 올해 이거를 물어봤을 때요 간단한 게 예에서 이런 거였어요 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는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인데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목만 알아도 풀 수 있게끔 맞추게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서는 위탁 관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어렵지 않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그러면 두 문제 다 맞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무난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이라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론은 이게 15% 내배를 내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6문항 정도가 언급이 됐고요 이 중에 계산 문제가 2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목차가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조는요 여기가 2개, 3개, 하나 이렇게 나왔던 게 기조인데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냐면 얘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패턴이 바뀐 게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에서 3개, 하나, 여기서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올해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규칙에 관해서 두 문제가 언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가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파트가 한번 우리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는 예상대로 1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에서는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가 수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토지가치 구하라고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언급이 된 내용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언급이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는 출제된 부분이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게 이렇게 세 문항 그 중에 계산 문제가 두 개 가격 공시도 하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여섯 문항을 채운 거죠 근데 이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익가액에서 환원유를 구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알려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평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으나 통상 우리가 여섯 개가 나오면 최소한 반타작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두 문제를 빼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파트들이 오히려 내용은 쉽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와 저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 건 본문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마 이런 건가 보다 아 여기서는 이런 거를 중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각인하면서 중간중간에 지문을 읽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여기 별표하세요 밑줄 치세요 하면은 그거는 잘 체킹하시고 나중에 그 파트에서 기초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체킹해드린 거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 기본이론이 됐던 심화이론이 됐던 문제풀이 하든 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개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게 한 번에 점핑하는 건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 기본서에 대한 과정이 한 6,700회 정도 된다 그러면 요약지휘 나오면 이거보다 분량이 조금 더 줄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핵심 요약 정리해드리면 그거보다 분량이 조금 더 줄어들 때 이런 식으로 역피라미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의 과정을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응해서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부에 한 번 도전을 하셨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꾸준함과 그죠? 누가 조금 더 간절함을 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받으셨으면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항상 제가 매년 반복하는 말씀은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다시 34 시험을 대비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분석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배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3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교는 전반에 걸친 오리엔테이션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